안녕하세요 부영이 채널의 부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소고기 쌀국수 짜조 직화덮밥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부영이 너무 너무 좋아요 우유 고기 고기는 너무 좋아요 고기 고기 너무 맛있어 꾸덕꾸덕 와우 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징어 와우 설탕 와우 와.. 뼈가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근데 제가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후우 떡볶이 너무 맛있어 눈물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